심텍은 PCB 전문 제조 판매사업 회사입니다. 심텍은 1987년 설립되어 PCB 인쇄회로 기판, 제조 및 판매사업을 영위해 오다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사명을 심텍홀딩스로 변경하고 2015년 인적분할을 하였습니다. 이후 존속법인인 심텍홀딩스는 지주회사 사업을 담당하고 신설법인인 주심텍은 PCB 제조 및 판매사업을 담당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습니다. 심텍은 국내에 6개의 공장 및 I&D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주요 생산법인으로 중국의 신태전자와 일본의 심텍 그래픽스가 있습니다. 심텍은 메머리 모듈 품목보다는 패키지 섭스트레이트 품목에서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패키지 섭스트레이트는 일반 메인보드와는 달리 반도체 칩이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티그레이션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판으로서 기존의 리드 프레임을 활용한 인티그레이션을 대체하는 신개념 기판입니다. 23년 3분기와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로 각각 30억원과 225억원으로 흑자 전환하였습니다. 반도체 고객사들의 감산 등 녹록치 않은 사업 환경에도 불구하고 수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예상대로 턴어라운드에 성공한 이후 가동률 상승과 함께 이익 확대 국면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스마트폰, PC, 서버 등 전방 셋 수요 약세에 따라 메모리용 기판의 회복 속도가 미흡하지만 SIP, GDDR 융용 기판 등 비메모리용 기판이 실적 개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SIP는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SIP의 연장 선상에서 가전, 전장 등 저사양 FC, BGA 수요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GDDR 융용 기판은 그래픽 카드와 게임 콘솔 수요가 양호한 가운데 심택의 월등한 시장 지배력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4분기는 MCP 주도로 메모리용 기판의 점진적인 회복세가 더해지고 FCCSP도 SSD 컨트롤러용 위주로 매출 증가가 예상됩니다. 3분기 수주 잔고가 증가한 만큼 가동률 상승으로 반영될 것입니다. 환율 여건도 우호적인 상황으로 내년 메모리 반도체, 업황 회복 사이클의 실적 모멘텀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패키지 기판 사업은 가동률 및 판가와 연동된 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큰 편으로 저부가 텐팅 기판에서 고부가 MSAP 기판으로 전략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진행 중입니다. 신규 제품군이 될 RF-SIP는 내년 하반기 생산을 위해 고객사들과 사업화를 준비하고 있고 전장용 기판에서 성장을 찾고자 하며 FCCSP와 SIP가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PRI SMARK에 따르면 SIP 시장은 2022년 57억 달러에서 2027년 80억 달러로 연평균 7% 성장할 전망입니다.